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산업안전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필기부터 우리 전체적으로 변화가 좀 많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 또 준비해 오시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그죠 저와 함께 고민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검증 방법이나 합격 기준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필답형과 작업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답형, 작업형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단답과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 13문항에서 14문항으로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55점 따라서 문항마다 배점이 주어져 나옵니다 작게는 2점, 3점 또 많게는 6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배점의 평균을 봤을 때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13문항, 14문항에서 문항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몇 문항 정도 맞추면 합격에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필답에서 어느 정도 받으면 작업형에 봤을 때 해서 최종 합격이 되겠습니까? 라고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겐 제각합니다 여기서 목표를 10문항으로 보면 됩니다 9문항에서 10문항, 3문항이나 4문항 정도는 난이도가 높은 게 나옵니다 어려운 거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9문항이나 10문항 정도를 맞추시면 그나마 작업형에서 보완이 되어서 60에서 한 65점 사이로 점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작업형은요 동영상 문제입니다 1인 1 컴퓨터 앞에서 동영상으로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답안지만 따로 나옵니다 답안지에다가 답을 적어서 그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약 9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45점입니다 만점이 여기도 문항별로 배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55대 45 이렇게 보십니다 물론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필답형에서 20점 맞았다 그럼 나는 이거 작업형 볼 필요가 없는가 그러시면 안 되겠죠 20점 맞아도 여기도 만점 받으면 65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잘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최소한 30에서 한 35점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문항에서 한 10문항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문항마다 주어지는 배점을 다 무시했을 때 말씀입니다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과목이 변경이 됐다 그랬는데요 산업안전실무에서 산업안전관리실무로 이렇게 관리라는 말에는 추가되면서 과목변경을 가져옵니다 필기부터 해서 실기가 과목변경이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2023년도에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3년도까지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그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이런 부분만 실기에서도 보완해 주시면요 기존에 있던 내용에 그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해오시던 공부는 그대로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에 일정표가 나왔죠 일정표 계획을 여러분들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아주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3회, 4회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회로 치던 것은 1, 2, 3회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보통 3월 5일 날 첫 시험을 치거든요 1회 시험이 필기 시험이요 그런데 2월 15일부터 해서 3월 7일까지 그러면 원서 접수는 1월 23일부터 서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당겨졌죠 그래서 발표가 이렇게 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이 4월 27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4월 27일에서 가장 가까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정목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거죠 필자, 필타평,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발표가 6월 18일 날 납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현장 채점을 이미 이루어지는 종목에 한해서 1차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현장 채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채점이라서 다 2차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 18일이죠 그러면 2회를 봤을 경우에는 9월 10일 날 최종 발표가 나게 되고요 3회 시험을 보게 되면 12월 11일 날 최종 발표가 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최종 발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자격증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발표도 눈여겨보시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회수가 줄어서니까 시험을 적게 보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전부 다 CBT로 바뀌었습니다 CBT는 이렇습니다 특징이 한 회에 같은 종목은 한 회에 한 번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기사를 내가 보겠다 산업안전 기사는 1회 때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해요 2회 때도 한 번 3회 때 한 번 1년에 3번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종목이 다를 경우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시험에 어떤 분은 3종목을 합격할 수도 있고 응시할 수 있는 거죠 4종목, 5종목 물론 내가 여력이 되고 원서 날짜나 시간대가 다 맞을 경우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종목이 다를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기는 그중에서 다 합격이 돼도 하나밖에 못 보는 거죠 나머지는 다음 시험에 봐야 되는 거죠 필기에 합격이 되시면 2년간 유효하거든요 실기 시험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통계연보가 나왔습니다 통계층에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 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한 통계연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 2022년도에 통계연보를 작성을 한 거죠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인원은 각각 이만큼씩 해서 해당 등급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우리 산업안전은요 1, 2, 3위안이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종목 중에서 전 국민이 응시하는 응시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탑10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탑5를 제가 새로 또 뽑았거든요 탑10 중에서 보시면 기사 종목에서는 산업안전기사가 1위 그 다음에 산업기사 쪽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가 2위를 한 거죠 전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도 굉장히 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기 종목이 또 취업했을 때 취업이 잘 되죠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전문기술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산업안전하고 전기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 국민의 관심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완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로자들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고 또 국민은 국민대로 이게 안전이 굉장히 필요하겠네 우리나라가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바로바로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산업업 개정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법이 개정되면 공포가 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고 우리 시험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 잘못 공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중요한 건 제가 몇 가지를 골랐어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대상 그리고 교육시간 이거 변경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관리감독자가 따로 분리돼 나와가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 채용시, 자금정용, 병행시 특별교육을 다 시로 받아야 돼요 교육시간 다 따로 나와요 얼마나 큰 미연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요 기간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또 언급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다 바뀌었습니다 분기가 아니라 반기로도 바뀐 것도 있습니다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변경 관리감독자 분리되면서 시간도 다 분리가 되지만 교육내용도 다 새롭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교육내용 중에서도 새롭게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위험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어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거 굴착면 기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섭지, 건지 이런 게 없어지고요 그 밖의 흙이 되고 없던 그 안에 내용이 없던 모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챙겨가셔야 됩니다 계단 참여설 기준도 변화가 있고요 굴착면 붕괴 그리고 구축물 등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것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강관비계도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데 일부 변화가 됐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거푸짐 및 동발이 조립 시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단원을 나누어서 이번에 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시간상 소개는 다 못 드립니다만 이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아 저게 있구나 들어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바뀌지 않았다면 아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 제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암기해서 답안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말입니다 실기는요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할 때부터 그래서 이해하시고 개념을 잡아 가십시오 그래야 이거 실기에 가서 답안 작성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만의 창의적인 굉장히 좋은 말이죠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 글래미는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SF안기법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가 목등이 교과로 연을 날린다 뭔가 아시죠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방어 장치 대상을 암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시틀랭과 가스에프 용접장치 목재광용 등근톱 동기수성 배폐기 결약근육직증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암기법은 활용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짧게 쉽게 암기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암기법만 해서는 안 돼요 암기법을 토대로 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암기법이 보니까 4, 5개까지가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견본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이대로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해?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또 암기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3일 운동하는 교량으로 오십시오 연호트는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서천만, 2천만, 댐이 서천만, 2천만 톤이라는 거죠 터널이 굴이 열립니다 그랬습니다 다목적 발전용 댐, 용수전용 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량으로 오십시오, 교량인데 50m죠 지간거리가 50m 이상 되는 거 어쨌든 암기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에는요 작업형에 대한 저의 생각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만의 답암을 만들어 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요 추락 그러면요 추락,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추락 그러면 예를 들어 추락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어요 원인을 찾으세요, 대책을 세우세요 그럼 교재에 있는 거 외워가지고 막 적습니까 공부하기도 힘들뿐 들어요 그걸 약간 응용해가 문제를 내버리면 현장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면 감이 안 와요 암기를 해버리면요 근데 이해하고 개념을 잡으면 이 상황 또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을 가져와 가지고 문제로 상황 설명을 해 놓더라도요 내가 개념을 잡고 있으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다고까지 공부하면 그래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사다리죠, 그죠?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시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갑자기 떨어졌다 원인은, 대책은,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을 할까요? 제가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가 하면 그럽니다 이런 작업도 떨어졌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답변해 주시는 건 뭐냐? 안전대 착용해야지요 안전모 착용해야지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전모, 안전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안전을, 그렇지 감히 저는 안전을 조금 잘못 배우셨나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좀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추락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안전대, 안전모가 아니고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업, 뭘까요? 발판 여러분, 추락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와서 떨어집니다 위로 올라왔어요 또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떨어집니다 내가 위로 올라왔다면요 내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발부터 디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추락의 개념 추락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높은 데는 내가 위로 올라간 것 올라갔다면 내가 공중에 떠 있다 발을 안전하게 디딘 다음에 안전대도 하고 난간도 하고 방어망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추락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추락하면 어디든지 발판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답안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발판이에요 이거 발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디딤대라고 하는 겁니다 디딤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지 작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작업 발판 위에서 해야 돼요 발판이라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30cm, 40cm 있습니다만 발바닥이 다 놓여야죠 이런 것처럼 디디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작업 발판이 아니라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업형에 대한 것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로는 영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건설 현장이죠 이게 이제 거푸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작업 발판이 놓여있고 비계와 작업 발판이 있다는 얘기는 완전 난간도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여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필기를 다 합격하고 오신 분 아닙니까 실기 쪽에 오신 분들은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서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작업 발판이 지금 걸려 있느냐 작업 발판이 여기 뻥 비어 있느냐 작업 발판과 발판의 간격 사이는 지금 왜 이렇게 넓게 틈이 벌어져 있느냐 그리고 지금 위에도 보세요 올바르지가 않죠 발판이 그죠 그리고 안전난간 이런 데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거 거푸집에 관련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물론 사진도 봐야 되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공부했는 것들이 여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안전난간이 나와야 돼요 안전난간이 나오면 이 난간 높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죠 이 비계는 또 이게 C10 비계냐 간관비계냐 보면 알지 않습니까 클램프 같은 걸 연결을 시켜놨네 그럼 간관비계, 단관비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 이게 C10 비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발판의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40cm 이상 돼야 되는데 이중으로 놓는 건 상관없어요 더 좋아요 그러나 틈새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로 해나가는데 실기라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업형 시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작업형 시험은 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필답형만 제대로 하시면요 저는 기업체 나가지고 할 때 작업형은 이런 영상을 띄워놓고 하는데요 딱 한 시간만 하면 작업형 끝이에요 필답형에서 이미 다 결론이 다 나요 공부 다 끝나요 그걸 작업형에서는 응용하는 요령을 익히는 거죠 아, 필답형에 내가 외운 것을 이렇게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내가 알아가는 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요 적용을 못하고 나중에 이게 답이죠 어,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즐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즐기는 경지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즐기자, 즐기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노력과 도전은 나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산업안전 함께 즐겨보실 분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